자 지금 계속해서 외인 기관의 수급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 주도권이 이 제약바이오가 오전에 가장 강했죠 제약바이오가 그냥 주인공이었습니다 주인공 이었는데 업종 대표주들도 강하지만 제약바이오 상승폭이 아주 가장 강했겠죠 가장 강력했지만 지금 이 주도권이 풍력 부분을 앞으로 해상풍력 상당히 크게 키운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이 주도권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풍력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첼비는 그래도 쉴만큼 쉬고 올라가다가 좀 많이 쉬었죠 쉴만큼 쉬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제약기를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외인 기관 쌍끄리 매수가 이 거래소 쪽에도 3000에 1500에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 800억 매수 440억 매수 쌍끄리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백신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이 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시장의 자금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넘쳐나고 있고 시장을 끌어내릴 가장 큰 재료가 결국은 코로나였죠 이 코로나 였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잡힐 만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아주 백신이 뭐 나와봐야 되고 성공할지 실패할지 뭐 그런 부분 잘 모르겠지만 성공 가능성이 아주 크죠 항체도 많이 나왔고 100% 나왔고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아주 좋습니다 외인 기관이 그동안 많이 팔아 되던 거 오늘 뭐 상당히 많이 회수하고 있죠 자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이 치료제 관련 주들이 아주 강력하게 오전에 가장 강했습니다 정말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치료제 관련 주들은 약간 테마성도 좀 있죠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레고 캔바이오도 치료제 관련 주 아주 강하게 흘러가다가 지금 좀 꺾이고 있습니다 모양이 부강약품과 레고 캔바이오가 거의 유사하죠 자 이런 분위기고 이런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고 일약약품도 26% 까지 가다가 지금 좀 힘이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체비는 반면에 아주 좋습니다 일체비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가다가 거래가 좀 많이 터졌죠 자 거래가 한번 터지고 계속 좀 흘러 내리는 지루한 흐름이 전개가 됐죠 그러나 183 맞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흐름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강하게 들어왔다가 계속해서 좀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이 제약바이오가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전에 정말로 강력했죠 제약바이오 쪽 자 그러나 지금 이 치료제 관련 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조금 힘이 조금 빠지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ABL 바이오는 좀 괜찮죠 강한 모습이고 HLB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 버티죠 내려가다 60선 맞고 지금 다시 60선을 지지선 삼아서 다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거래원을 보시면 신안 쪽에서 들어오죠 오늘 외국인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수급을 한번 보면 자 HLB 수급이 좋죠 지금 외인 기관이 계단식으로 들어올리고 사고 또 사고 쭉 가죠 사고 나서 잘 팔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 상태로 계속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요런 상태로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3분봉 상으로 지금 60선 터치하고 그래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그래도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KB 쪽에서 계속 매도 있죠 계속 매도를 하다가 요게 NH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시간대 딱 넘어가서 여기 10시 3분에 딱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죠 여기에서 NH 쪽에서 넘게 받아서 10시 53부터 이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가 나오지만 한국 쪽에서 상당히 많이 받았고 주가를 이렇게 크게 끌어올린 주체는 한국증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신한 투자 쪽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한 쪽이 지금 주가를 자지우지하는 주인이죠 자지우지하는 이런 주인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하고 신한 쪽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크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 쪽에서 28,000 신한에서 23,000 그리고 미래대우에서 6,000 정도 들어오고 있죠 오늘은 NH 키움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KB 많이 나오고 오늘 개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닥을 잡고 이제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죠 방향을 이제 위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라갔다가 조정했지만 방향을 위로 잡고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오후장이 들어서면서 이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조금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면 21선 언저리에서 좀 마무리 될 가능성도 염두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계적으로는 좀 그렇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한 돈들이 흘러간 부분이 이 풍력 쪽이죠 지금 두산중공업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 풍력을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해상풍력 이 부분 소식이 나왔죠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두산중공업이 원전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고전하면서 엄청나게 내려왔지만 풍력 쪽에서 다시 강한 수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워낙에 바다구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분위기죠 상을 들어갔고 동구 SC가 두산중공업 상이 들어가면서 동구 SC가 강하게 지금 후발주자로 지금 올라서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풍력 쪽에서 거래량도 많이 터지죠 3,300만 주 2600만 주 정도 이렇게 터지면서 아주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돈들이 풍력 쪽으로 많이 좀 쏠렸죠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면서 이 CS 베어링도 지금 풍력 베어링 만드는 회사죠 15%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이제 조금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닛슨도 풍력 관련지죠 풍력 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OCI가 중국의 태양광 업체가 화재가 났다 이런 소식으로 이렇게 28% 정도 아주 강력하게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아무튼 이런 풍력 쪽이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제약바위가 조금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조금 보였었는데 지금 풍력 쪽도 이제 돈이 돌 만큼 돈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죠 자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도 아주 강하죠 삼성전자 2% 정도 상승 SK하이닉스도 2% 이런 모습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 오늘은 큰 손들 큰 손들의 이런 자금들은 풍력과 그리고 제약 바위 쪽으로 아주 분산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죠 지금 강력하게 올라서다가 지금 조금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시간대가 좀 소강상태를 보일만한 시간대죠 12시 이제 한 50분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약간 소강상태가 좀 나타나고 있지만 외인 기관에 이런 매수세는 아주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9만 2천이나 들어오고 있죠 이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아마 나중에 집계가 되면 보이겠지만 외인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많이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외국인이 거의 뭐 쓸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좀 내려가다가 또 딱 버텨버리죠 워낙에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면 딱 돌아서는 분이 이제 바닥 여기 촘촘하게 바닥이 마무리 됐죠 촘촘한 바닥이 마무리 여기도 촘촘한 바닥이 형성이 되고 방향 위로 틀었죠 지금도 이제 촘촘한 바닥을 형성을 하고 방향을 위로 틀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생명과학도 워낙에 얘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많이 내려와 있고 어찌됐든 간에 뭐 HRB하고 생명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을 보면은 거기서 거기죠 4% 4% 정도 이렇게 올라서는 이런 모습이 나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웨인하고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눌러대고 있죠 12시 한 50분 정도 돼서 밑으로 조금 누르고 있지만 지금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제 시장을 누를 만한 재료가 또 언제 어느 재료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큰 재료 이 코로나 부분 이 부분으로 이제 누르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시간이 이제 21일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도 빠르면 뭐 9월달 쯤에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도 9월 달에 일단 생산을 뭐 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코로나 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크게 해 끌어 내리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게 전개가 실제로 되어 간다면 외인들의 이 스탠스는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코스닥 매수 들어오면 제약바이오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일단 방향을 위로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주 중요하고 크게 밀릴만한 자리가 없죠 지금은 뭐 HLB FDA 승인 신청만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에 아주 주인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HLB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아필리아도 있고 백신도 있고 교모세 포장도 있고 줄줄이 있기 때문에 하나 그거 딱 발표한다 그래서 끝나버릴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따 그거가 나오면 상당히 재평가가 될 겁니다 지금 지금은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 잡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주 이 멀리서 단단하게 자리를 잘 잡아냈죠 잘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 흐름이 요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보통 한 뭐 1시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지겨운 흐름이 좀 나타나죠 그러나 HLB 흐름 뭐 아직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보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보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보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해보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보실 정도로 마무리